네 여러분들 그 MTX3라고요. 15년 전에 나왔는데 5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손님들이 많이 있다가 진짜 오랜만에 약 한 3, 4년 만으로 오랜만에 보는 차가 되겠습니다. MTX3입니다. 세팅은 아까 동영상 나왔구요. 전 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 켜고, 손가락 이렇게 살짝 넣으면 바로 켜집니다. 배터리 보이시죠? 불이 나오니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겠죠? 배터리도 충전시켜놨습니다. 1500mm인데 요즘은 다 1600백이 안나오죠? 1500이네요. 배터리는 스타트 박스, 스타트 박스 대신 얘는 5% 정도 닿을 수 있구요. 고무 껴는데 고무로 작업하는 것도 나와있습니다. 저는 켤 때는 갖고, 얘가 구멍이 약간 더 넓어졌으면 좋겠네요. 구멍이 약간 사선인데? 일단 꽂아서, 대면은 바로 하고 아니면은 뭐 다시 그거 할께요. 또 꽂으면 되죠. 꽂아서. 꼬인 상태에서 앵앵앵앵. 아까 금방 밑에서 시동 오기 때문에 한 3, 40도 됐고 온도는. 양상도 자세히 연결해보는 소리가 너무 좋아. 하이엘트는 소리가 엄청 납니다. 하이엘트의 소리 엄청납니다. 뭐요? 아니 실제 상황입니다. 손으로 잡으세요. 손으로. 아니 이럴수가 정비불량 정비불량. 다시 할게요. 다시 한 번 끊고 다시 할게요. 정비불량 띠용 아니죠. 띠용.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정비불량. 이게 바로 정비불량이죠. 네. 정비불량. 아이고 참. 안 내용을 찾아볼께요. 와. 야 5941. 아 94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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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일. 닌자 엔진이야. 닌자 엔진. 와. 이거 옵션 있거든요. 얘. guidedly. 이거 옵션. 클릭 옵션. 여기도 옵션. oupe.조금.조금.조금.조금.조금.으sche自由. 기분이 멋있고 조금.조금.조금.조금.조금. brochure. 간식도 좋으시구요. 아 진짜 오래된 삶이야. 아 진짜 오래된 삶이야. 저도... 알피해. 알피해. 아우야우. 오야우야우야우야우. 꺼졌어. 몽돌이 튀었어. 하하하하. 티티 왜 나와. 다시. 자전풍 제대로 먹어. 아 바디를 막 뜯어지려고 그래. 아하우야우. 아하우 Turkey. особ네. 아하우. 콩으리. phem Watts. 아하우. 아하우 ku야하고 Pon 싶으니. 아하우. 아 ener Bun 바닷 아하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 이 돌풍에서 다니고 싶겠는데, 쪼끄만 5분으로 걸어왔다가 지가 막히던데요. 여기가 어디야? 아래팀에 아, 기분이 아주... 하세요, 하세요. 아, 이게 오랜만에 듣니까 알씨라이프에서 이런 소리 잘 못 듣고 다니니까. 하하하하 저도 이 소리때문에 살리는 것 같아요. 시원하다. 미쳤다. 미쳤다, 이따 나오셔서 대균 나오자, 대균. 다리 오르거든요. 하이어에 열이 붙이니까 살짝 브레이크 밀리는거 봐야돼요? 그렇죠. 아까 높일까요? 이게 지금 떡거리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강하게 하면 아까 브레이크가 약하지 않았거든요. 차를 돌아버릴거야. 저쪽으로 돌아버릴게요. 저쪽으로 돌아버릴게요. 저쪽으로 돌아버릴게요. 저쪽으로 돌아버릴게요. 저쪽으로 돌아버릴게요. 저쪽으로 돌아버릴게요. 여기 다음에 이랬으면 시골집이 될까요? 흐름 식으로 덜고. 여기는 물에 갈수록 나있어요? 어휴 허리 잡혀서 약하지 않네 여기서 따라가는 것도 있어요 갑니다 지나갑니다 차량 없죠? 어 열렸다 열려 열려 뭐야 이거 어떻게 빼요? 안 빠지네 열려 서클래 아 오세요 오세요 아 왜? 스탭박스 안 해 같이 가 스탭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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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안돼 어려워 어려워 안 뺐어 오우 안 뺐어 오우 안 뺐어 오우 안 뺐어 오우 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꾸한 사람한테 고생하네 아니 wouldn't